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젯 트위터입니다. 오늘 엔젯 트위터가 준비한 영상은 남편님과 남편님 친구분과 함께 오클랜드 동축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 미도뱅크 마을 탐방 소식이랍니다. 이번에는 커피가 아니고요. 템 맥주를 마시기 위해 세인트 존스 지역으로 마실을 갔는데요. 과연 맥주를 마실 수 있었는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? 이것이 뭐 늦게 갔어요? 뒤에 봐봐 차 졸라 있었잖아 내가 이해돼. 왜 지금 신혼등 걸렸는데 어떻게 가요? 왜 그러냐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나는 사실 앞차 따라가는 거야 이 새끼가 늦게 가도 그래. 나한테 싫어할 게 아니라 이 졸봉아. 얘네들이 별의별 인종들이 다 있어가지고 성향도보다 다르고 차가 없네 길 때가. 여기서 내려야 돼요? 여기야. 저쪽 반대편. 아 여기도 될 수 있었는데. 머리를 깨물어 버리고 싶네. 내가 다시 깨물어 줄게. 이렇게 송질이 급해. 지금 차 한 대 때문에 줄이 서는 거야. 이게 불필요한 교통체증이지. 여기 보이지? 맨 앞에 차 가는 거 보이지?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 안 돼. 사실 나 오회전 할 때인데. 제가 찍을 때 용골이 운전할 때 말이에요. 이런 것도 같이 멘트도 넣어주고 해요. 그냥 직접. 괜찮겠어요 서방님? 용골님의 멘트가. 조금 전에 그런 거 표현했잖아. 확 머리 깨우고 싶어 이런 거. 용골님 괜찮으시겠어요? 그러면은 유튜버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.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. 나 무서워. 나중에 여기 뉴질랜드 오면 저 사람을 만나 보고 싶다. 이런 생각까지 들 것 같아. 형기의 충고를 받아들여서. 너 이번에는? 내가 그런데 머리를 깨물어 버리고 싶다고 했네요. 했어요. 너무 이상했다 진짜. 남을 비난하거나 이런 거 말고요. 불편집하고. 이런 말투나 이런 거. 재미난 말투 있잖아. 우리가 평상시 안 쓰는 말투. 이런 건 좀 넣어주세요. 내가 왜 이렇게 약하게 말했어? 이 쪽도 있네요. 15분 밖에 안 돼. 여기 있네. 이쪽에서 돌리면 되겠네요. 여기 또 15분 또. 뷰티풀한 에어리아즈. 여기도 15분. 아 그래. 어떻게 알아 15분이라고. 여기 써 있어요. 간판에. 아무튼 들어갔다 돌려야 될 거 같아요. 앞으로 빼주는데. 성질이 급한 대기들. 앞에 턱 없어요? 앞에 턱 없어요? 뒤에 아무도 없어. 없어. 아무도 없어. 고고고고고. 너 여기서 뭐 크게 잡겠냐. 딱 뒷 뛰면 뛰는 거지. 어머 그러시면 안 되지요. 왜? 여기 15분이라고 써 있었어요? 어디가 있어? 여기 있잖아. 너나 이런 거 안 보여요? 플럼켓이라 그래요. 바로 앞에 안 돼요.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쓸 수 있다니까 15분짜리로. 근데 15분만 이따 올거에요? 여기. 진짜 예쁘다. 제진동 arena. 여기도 흘리다. 여기. 너무 이리기. 진짜 예쁘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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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이번엔 또 몇 년이 된 걸까? 이번엔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, 한 몇 십 년 됐겠다. 한 50년 된 건물? 진짜 건더 쌓아서 만든지 모르겠는데. 여기 조금 앉아있어. 나 건너가서 찍고 올게. 어? 앉아있어. 여기 여기 벤츠. 아 벤츠? 어. 나 건너가서 찍고 올게. 맥주집이 어딨는지 알고 싶다. 어? 여기. 근데 맥주가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어. 안 팔면 나가야 돼. 어? 맥주집이 어딨는지 알고 싶다. 어? 여기 맥주가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어. 안 팔면 나가야 돼. 다같이 안 파는지 안 파는지 안 파는지 안 파는지 안 파는구나. 그니까 그냥 가야 돼. 연동 가세요? 아니야. 거기 있어. 고맙주집이 어딨는지 확인할게요. 누가 더 때문에 어서 오신다고 그다지 안 파는지 안 파는데 안 다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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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맥주 안돼. 맥주 안돼? 저기 있잖아. 맥주 없어. 그냥 레스토랑이야. 예쁜 레스토랑. 도망가갈게. 와이는 리코셔. 여기 여기. 이거 어때? 메다우. 여기. 근데 여기는 별로지 않냐 느낌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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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엔제 트위터가 준비한 뉴질랜드 오클랜드, 세인트 존스, 미드 오뱅크, 마을 탐방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